지금 여러분께서 들으신 이 분위기는 내일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부각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이 재판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오늘 뉴스라이브는 내일 있을 선고의 쟁점을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으셨을 이재명 대표와 김모 씨의 녹취록이 과연 기억을 주입하는 과정인가 아니면 기억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과정인가가 바로 내일 선고의 쟁점이 될 겁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죠.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 비서 김모 씨에게 당시 상황을 좀 기억해달라고 요청했을 뿐이지 위증을 해달라고 말한 적은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당시 그 녹취록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이 된다. 어떤 지지로 해야되는 지선을 안 보고 내가 별론 요지선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구자용 사장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측은 들어봐라. 있는 대로, 사실대로,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달라고 하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검찰 측은 바로 저 별론 요지서라는 말을 찝어서 기억이 안 나는 사람에게 별론 요지서를 보내주면서 기억나는 대로 해달라는 것 자체가 기억을 주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으로 맞서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기소가 된 이유도 아마 저 별론 요지서를 보내줄 테니까 우리 측 주장이 담긴 별론 요지서를 보고 한번 기억을 되살려봐라.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 있는 그대로, 기억나는 대로 얘기를 해달라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아, 그래요. 기억이 나면 나중에 좀 연락이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끌었을 텐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집요하게 아, 그때 이런 일이 있지 않았느냐 혹시 기억이 안 나면 내가 별론 요지서 우리 측 주장이 담긴 걸 보내줄 테니까 한번 읽어보고 기억을 좀 되살려봐라. 선의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리한 어떤 증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집요하게 김 씨를 회유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별론 요지서를 보낸 행위가 위증을 교사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기소가 돼 있고 내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장유미 변호사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별론 요지서라는 걸 보내주는 것 자체가 위증에 직접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변호사들끼리 이야기할 때요. 우호 증인과 적대 증인으로 저희가 나뉩니다. 적대 증인한테는 아무래도 접촉하는 게 좀 제한적이죠. 그리고 어차피 우리한테 유리한 사실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런데 우호 증인이거나 아니면 좀 저희의 어떤 사정을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위증을 하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나 또 법조인 출신인 이재명 대표도 이 30분 녹취를 다 들어보면요. 심지어는 이 사람이 이럽니다. 그러면 제가 좋게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나는 대로. 그리고 검찰이 문제를 아마 삼고 있는 건 들은 대로 해주면 되지 뭐. 이거 들은 사실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들은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계속 30분 듣다 보면요.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해달라고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입장에 이런 거니까 변론 요지에서 참고할 수 있게 보내달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그 이후에는 직접 그 사건의 변호인이 그 사람이랑 통화를 합니다. 거기에는 이 사람이 딱 잘라서 그런 사실 없다 어쩐다 하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알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검찰 증거로 내지 않았죠. 수사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녹취록을 두고 검찰 측과 이재명 대표 측이 갈리는 지점. 바로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도감이 있었다. 도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제일 좋죠. 실제로 뭐 그때 비서였으니까 생각을 위해서 완전히 내부에서 사실 누가 KBS랑 연결됐을지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죠. 구장웅 사장님. 내부에서 KBS랑 누가 연결됐을지 모른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유진교사로 처벌을 받았을 때 검사 사칭을 PD에게 종용한 사람이 누구냐 이것 때문에 검사 사칭을 하도록 했다라고 해서 지금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KBS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검사 사칭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KBS PD에게 KBS의 누구 제3자가 만약에 그 PD에게 검사라고 해서 취재하면 되지 라고 했다면 이재명 대표는 그 유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대표가 검사 사칭을 권유한 것이냐 아니면 KBS에서 다른 사람이 한 것이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유무죄가 크게 갈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 씨의 증언,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KBS 내부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검사를 사칭하라고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한 증언이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 유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결정적 증언이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KBS 측과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 측이 공모해서 이재명 당시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아가려는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장 변호사님, 이 부분 김모 씨는 제가 그때 나와서 잘 몰랐는데 라는 부분을 검찰이 비집고 들어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재판에서 뭐라고 증언했는지가 핵심 사안이잖아요. 이 변호인이 묻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 그 당시에 KBS PD는 좀 이렇게 하고 고소 취소 협의 같은 게 있었습니까?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돌아가신 김병량 전 시장의 성품까지, 인품까지 거론을 하면서 그런 사실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괜히 실패한 교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위증의 주범인 이 사람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한테는 좋음이 되지 않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관건 중에 하나는 실제로 그 증언 내용이 판결의 유무죄 여부에 영향을 미쳤는지일 거 아닙니까? 그 당시 판결은요. 내가 검사 사칭한 적이 없다라는 건 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의 문제가 아니라 의견 표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1, 2, 3심이 동일하게 판단한 겁니다. 그 판결문 설시에는 이 김모 비서의 증언 내용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위증 교사라고 내릴 수 있을지 한번 내일 선거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장 변호사께서 두 번째 쟁점까지 짚어주셔서 저희가 두 번째 쟁점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위증이 그럼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겁니다. 민주당은 장 변호사께서 설명 주셨지만 위증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대표가 듣고 싶었던 말이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위증이 없었다면 위증 교사는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한 교사라는 건데 김 전부 대회님, 위증이 없었습니까? 위증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 당사자가 법정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위증 교사를 받아서 내가 재판을 할 때 그걸 위증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팩트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목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당시 법정에서 유죄받을 걸 무죄를 받았습니다. 결국 이 위증을 통한 수혜자가 누구냐 했을 때 이재명 대표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반복되는 게 우리가 녹취를 두 번에 거쳐서 들었지만 여튼 이분은 기억이 잘 안 난다. 내가 잘 모른다는 얘기를 했는데 주입을 하고 있고 집요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30분짜리 녹취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분한테 전화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잘 안 됐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이재명 대표가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요지서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뭔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다 얘기하니까 이른바 대스킹까지 했습니다. 이런 취지로 했으면 좋겠다. 사후 AES까지 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위증이 없었다는 건 저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제가 취재한 바로 검찰 공소장에 김 모 씨의 당시 증언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서 확실하게 구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었죠? 라고 했을 때 김 모 씨가 예,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기록이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는데 강전부 의원님. 이 부분은 민주당 측이나 이재명 대표 측과의 주장에는 상반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사건을 받게 된, 이런 재판을 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가 앞서 말했지만 KBS 측과 김병량 시장 측과의 이재명 대표를 몰아주기로 한 주범으로 몰기 위한 어떤 뒷걸이가 있지 않았냐라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정황이 예를 들어서 KBS 최초로 PD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본인이 전화를 직접 한 주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2심에서 선거 유예가 나왔고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 그걸 조력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접, 조력. 그런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공범인데도 벌금 150만 원을 받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으로는 앞서 우리가 나왔던 그 앵커,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라고 정황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도둑질한 사람이 있고 도둑질한 것을 옆에서 망 본 사람이 있는데 도둑질한 사람보다 망 본 사람이 더 중한 어떤 처벌을 받는다는 거 그게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저렇게 주장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앞서 언급 주신 KBS 전 PD 최 씨는 이재명 대표가 주도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다는 점을 제가 밝혀두겠습니다. 세 번째 쟁점입니다. 김 모 씨는 검찰 조사에서 위증을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위증을 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걸 두고 민주당 측에서는 이 김 씨에 대한 검찰의 회유 또는 압박이 들어간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민주당 측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지금 검찰이 김 씨에 대해서 알선수죄 사건을 쥐고 있거든요. 74억짜리 알선 사건 하나 그리고 하나는 액수는 모르겠지만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이게 공범이 이미 징역 5년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높은 형량을 안 받으려고 위증으로 약하게 처벌받겠다는 취지로 지금 억지 협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인데 다음 재판에서 재판부가 그런 사정을 잘 이해를 한다면 당연히 무죄 선고를 하리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장웅 차장님께서는 민주당의 저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요. 저건 해석과 분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사실관계가 나와 있는 건 아직 없습니다. 그 위증을 한 김 씨가 실제로 74억에 해당되는 알선수죄에 어떻게 연루돼 있는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바도 없고 박 의원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다른 사건에서 어떻게 연루돼 있다는 것인지 민주당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다수 국민은 아직 알고 있지 못한 사실이 많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그것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것을 오히려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오히려 지금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사건은 지금 차치해 두고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위증교사가 없었다 이런 얘기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 국민들은 과연 그런가 상당히 좀 의아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